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공공장원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그 해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한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골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당초 예상으로는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총선 이후에 등판하느냐 등등을 놓고서 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김기현 대표의 어떤 사퇴, 이것이 굉장히 촉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지난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위를 띄었지만 혁신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제 사퇴론이 굉장히 이뤘지 않습니까? 특히 중진들과 친윤들의 어떤 이 이선 후퇴, 희생이 요구됐었는데 장제원 의원만 이제 불출마를 하고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직 사퇴만 하고 불출마는 아직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이 사실은 혁신위보다도 그 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총선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선발 투수로 쓰려고 놔뒀던 한동훈 전 장관을 구원 투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권의 상황이었다. 아까 한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인데 어쨌건 이 공을 쳐서 홈런을 날리든 아니면 헛스윙을 하든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구원자로 나섰는데 이제 이것은 아마 여권에서는 솔직히 좀 도박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아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장관 뜻밖의 빠른 수락이라는 그런 시선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곧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 한 전 장관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실력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요.